마이클 부블레 이 부블레 형 은퇴하셨잖아요 마이클 부블레 이 재즈팝 가수라고 하죠 이분이 하시는 장르가 뭐 스탠다드 팝 재즈한 심지어 이 재즈팝계의 박보검이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었던 인간 오토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수많은 명반을 냈는데 이분은 사실 2018년에 아들 암투병 때문에 그 은퇴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저희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설레게 준비해 본 게 언젠지 오렌지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올해에는 홈파티용 식기류 밀키트 많이 팔린다고는 하는데 크리스마스 경기와 캐롤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캐롤이 딱 떠오르는데 어쩐지 잘 들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김영대 평론가 한번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게 다양한 데코레이션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 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캐롤 자체가 주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요새 왜 연말 분위기가 안 나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길거리에서 캐롤이 울리지 않기 때문일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래요 캐롤이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마중을 나오잖아요 맞아요 판을 깔아주고 아 이제 선물도 좀 사야지 음식도 좀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캐롤이 들게끔 하는데 왜 안 틀어줘요 저작권법 때문에 그런 거죠 2018년부터는 아예 업장 규모별로 해서 비용을 다르게 또 책정을 해서 일정 로열티죠 저작권료를 내야지만 캐롤을 틀 수 있는 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업장 입장에서는 그 돈을 내가면서 캐롤을 트는 것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음악 중에서 우리가 무료로 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것들 있죠 오래된 것들 있죠 오래된 건 저작권법 저작인 인적권 등등에서 사후 70년 이런 식으로 만료가 되는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캐롤들은 대부분 최근 곡들이에요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면 몇 년 사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곡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캐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용어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캐롤이라는 말 자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냥 어떤 페스티벌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부르거나 춤추는 그런 음악 혹은 축제라는 거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그게 원래 또 불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거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캐롤이라는 말로 붙인 건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나 성가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전통적인 전례 음악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징글벨이라든지 루돌프 사슴코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크리스마스용 팝음악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듣는 팝음악이지 캐롤이라는 뭐랄까요? 딱 테크니컬한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이게 다 그러면은 딱 종교적인 거하고 연결되는 것만도 아니겠어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든지 루돌프 사슴코 이런 노래 들어보면 이런 곡들이 대부분 언제쯤 작곡됐을 것 같아요? 글쎄 되게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오래는 됐지만 생각보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1940년대 이후에요 되게 오래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든지 핸데리라든지 울게 하소서 이런 급은 아니다 1800년 1700년대 이런 데 작곡된 노래가 아니고 실제로 할리우드 산업이라든지 미국 대중음악 산업과 탄생과 함께 만들어진 거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왠지 종교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들의 상당수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를 딱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노래들이고 뭐 굉장히 많은 비하인드가 있죠 예를 들면 상당수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머라이오 캐리의 All I Want For Is Christmas You 같은 곡도 그렇지만 러브 액츄얼리에 나왔을 때 전 머라이오 캐리 버전보다는 그 어린이가 부른 게 더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상당수가 여름에 작곡됐고 여름이요? 네 여름에 왜? 여름에 뭐 앞으로 이제 겨울에 이런 앨범을 내야지 하고 만드는 경우도 많고 너무 더워갖고 그냥 나 좀 시원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곡도 있고 눈 좀 왔으면 해서 한여름에 만들었다고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 송이라는 노래 있어요 Just not rustin on an opened fire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이게 그냥 너무 더워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만든 노래라고요 멜톰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걸로 매년 크리스마스에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겨울에만 특히 12월에만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화 어바우로 보이 보면 거기에 나오는 휴그렌트가 부친이 물려준 크리스마스 캐롤 단 한 곡의 유산 그것만으로 부자로 평생 먹고 살거든요 진짜 연금이네요 우리 벚꽃 연금도 있고 몇 가지 연금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궁금해지기도 해요 캐롤 저작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물론 가장 히트한 곡이긴 합니다만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외매 레스트 크리스마스 이런 거와 함께 대표적인 게 머라이얼 캐리 오라이언 포 크리스마스 이수이잖아요 네 이게 25분 만에 작곡한 곡이에요 누가요? 머라이얼 캐리가 머라이얼 캐리랑 작곡가 월터 아파지나 에프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25분 만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미지가 너무 올드할까 봐 우리 캐롤 이런 거 만들지 말자라고 했다가 그냥 마지못해 만든 안 하긴 뭐하니까 안 하긴 뭐하니까 그냥 가볍게 만들어 볼까 우리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하고 만든 곡인데 이게 지금까지 7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 수입을 올렸고요 매년 매년 얼마 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6억 원 이상을 2곡 만으로 벌고 있다고 슬퍼지네요 네 나 이 한 10분의 1만 줬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주행의 끝은 어디일까 싶은데 이 노래는 사실 누가 불러도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부르면 아기가 부르면 아기가 불러서 좋고 어른이 부르면 또 어른이 부르는 대로 맛이 전 약간 좀 지겨우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뭐 작은 가게들은 캐롤 트는데 비용 부담 좀 줄여주고 네 적극적으로 틀어라 이렇게 캠페인까지 하고 있잖아요 돈을 지원을 한 거죠 아예 네 원래는 이게 뭐 스물 몇 곡에 공짜로 쓸 수 있는 캐롤도 있지만 이거에 더해서 정부 측에서 이제 돈을 지원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데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는 게 말이 되겠냐 그래서 캐롤을 트는 걸로 해서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제 업 시켜 보겠다라는 걸로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이제 문체부하고 이제 기독교계하고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카페나 음식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캐롤을 틀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고 특히 스물트곡 무상으로 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3만 명에게 캐롤 음원 이용권도 이제 증정하는 그런 캠페인인데 이게 또 좌절이 됐어요 좌절이 됐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지원한 거는 할 수 없지만 추가적인 지원은 없게 됐습니다 왜요? 종교적인 이제 마찰이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마찰 어떤 게 있어요? 불교계가 반대를 하는 건데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게 어쨌든 기독교의 명절을 위한 음악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에만 기독교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우리 불교 음악에도 지원을 하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해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아쉽죠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종교적인 색깔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 같은 걸로 이미 종교 색은 많이 옅어졌어요 제가 앞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게 기독교의 음악도 아니고 가사에 무슨 뭐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든지 뭐 기독교인이 믿는 어떤 신에 대한 찬미 이런 거가 옅어지고 사실 그냥 우리가 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내용으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절에 다니거든요 제가 아는 많은 스님들 그리고 많은 사찰에서는 대승적으로 트리도 꾸미시고 많이 축하를 해 주시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캐롤이 언제부턴가 좀 사라졌다 다시 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잘 안 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맞죠 크리스트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메시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쁜 성탄절 되세요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말이라서 최근 피씨 운동과 더불어서 최근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더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도 연말에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해피 홀리데이 해볼게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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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